지금 너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결혼을 하기까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이렇게 행복한 시간에 또 이렇게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이 자리에 서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신부가 영국에 오면 제가 더 행복하게 신혼여행도 사실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정말 신부가 아쉬워 안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네 이렇게 떨릴지 몰랐는데 태어나서 가장 떨리는 날인 것 같아요.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렇게 멋진 신랑과 앞으로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열심히 예조 잘하면서 잘 살겠습니다. 꼭 식사하고 가세요. 감사합니다. 한혜진 한혜진 사랑해 어머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아무튼 일어나는 척 이제 살아있더라고요. 상현이 자고 있었어요. 무슨 짓을 하는 거지? 팔이 떠다니더라고요. 상현이가 안 그러면 삐지거든요. 너와 같이 달리는 거야 이 놈의 HJ와 이 놈의 HJ와 다 좋은데 크게 안 웃었으면 좋겠어요. 오우, 스프라이스 제가 혜진이 데려가는 대진 내가 처음으로 고백한 날 기억해? 그때 혜진이 너한테 내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잘 잡더라고 손을 잘 잡더라고 손을 혹시 기대하고 있었던 거 아닌지 그때 사실 너무 긴장돼서 내가 손을 차일까 봐 너무 긴장 많이 했는데 그때 내 손을 잡아줘서 너무나 고마웠고 그 어떤 날 보다 내가 올드컵에서 뛰는 날 보다 더 떨렸는데 그때 그 내가 떨리고 두려워했던 그 모습 너 눈치 못 챘지? 다 알아 네 그래요, 이야 자기가 마음에 들은 여성 앞에 고백을 할 때 떨렸다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이렇게 내밀었습니까? 아니 이렇게 내밀었습니까?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너무 떨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얹었죠, 제 손은. 어머나!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얹었죠, 제 손은. 어머나! 이렇게? 네네. 이렇게! 이렇게 잡았어요, 아니면 이렇게 잡았어요? 이렇게 잡았어요, 이렇게 잡았어요. 이거죠, 이거. 어, 이거, 이거. 그다음에 이건 아니지. 알콕하지는 아니지. 저 양이라거든, 뭐. 기성용 선수가 이제 아버지 제가 장지에 다녀온 이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어떠냐, 괜찮냐서 괜찮다. 그런데 이제 11월 말에 누나가 결혼을 해서 한국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잠깐 볼 수 있으면 보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알았다. 11월 말에 만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한강에 갔어요. 저희가 한강에 갔어요. 한강에 갔어요. 한강 차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. 차 안에서. 네네네. 밥을 먹고 한강 차 안에서 얘기를 해서 동료수를 하나씩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저를 못 보고 앞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누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. 문화는 나 만나서 행복해야 돼. 야. 그러면서 나 만나. 나 만나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아하. 그래서. 아. 그다음에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.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때. 내리지 않았어요. 사실은. ggg 僕は